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강수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머니, 어머니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수 한 번 크게 다시 오보실까요? 어머니, 이것 좀 드셔보세요. 노릇노릇 굴비 한 접시. 어머니, 이것 좀 드셔보세요. 오늘 좋은 모양의 사랑. 어머니, 맘에 들고 싶어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주변에 눈 어설크리고 부족하지만 날 좀 안아주세요. 나는 최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. 어머니, 나래 속는 건면이 나는 너무 며느리가 될 거예요. 어머니, 모시고 잘 살 거예요. 오래, 오래 같이 살아요. 여기 계신 모든 분들, 늘 건네 마시고 행복하세요. 며느리 잘 봐주세요. 어머니, 이 옷 좀 입어보세요. 붉은붉은 꽃무늬 나는다. 어머니, 이 옷 좀 입어보세요. 새로 나온 맞추면서도 아버님 맘에 흔들고 싶어요. 예쁘게 봐주세요. 붉은붉은 꽃무늬 부족하지만 날 좀 안아주세요. 나는 최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. 아버님 맘에 속는 건면이 나는 최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. 나는 최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. 아버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. 나는 최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. 부모님 맘에 속는 그런 며느리 나는 너무 며느리가 될 거예요. 부모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. 오랜 때 우리 같이 살아요 찬양하며 같이 살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